순수 보금방송 CTS 기독교TV가 스카일라이프 방송채널 평가에서 종교 부문 1위, 종합 9위에 올랐습니다. 주식회사 KT 스카일라이프의 2019년 1월 채널별 방송평가 결과에 따르면 CTS 기독교TV가 총 146개 채널 중 장르 순위 1위,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. CTS 기독교TV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4개 권역 21개 지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지역별 교계 소식을 전달하는 생방송, 전국교회는 지금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순수 보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평가는 고객 이용률과 콘텐츠 경쟁력, 유료방송,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지상파와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계열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